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법사항을 배워보는데 중요합니다. 별별 3개 줬죠. 프론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옛날에 제가 토플 책들을 처음에 공부할 때 맨 처음에 배웠던 그런 부분이고 나중에 쿼크 책을 보면서 한 번 더 공부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는 맨컬리 교수의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순서를 바꿔서 쭉 내려가서 우선 배운 다음에 한 번 해보죠. 쭉 내려갑니다. 굉장히 길죠. 쭉 내려가서 이거 어디까지 하면 돼요. 여기 나오네 드디어. thematic 프론팅 또는 topicalization이라고 해요. topicalization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문의 주어는 보통 문의 주제가 되는데 이 주제를 theme이라고 해요. 이걸 thematic 프론팅이라고 얘기하고 topic이라고 하면 topicalization이라고 해요. 문의 주어가 아닌 부분을 앞으로 보내서 문의 주제로 만드는 걸 말하는데 주제와 선행 또는 주제와 또는 언어학에서는 화제와 규칙 이런 어려운 말을 씁니다. 참고로 theme은 그리스어 did and I 즉 설정한다는 거죠. place, 위치하는 거죠. 위치를 먼저 선정하는 거죠. theme 자체는 proposition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주제와 선행의 예를 보죠. the next day he was in Paris.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이라면 그는 파리에 있었다. 이런 거죠. he was in the Paris the next day. 부사하고는 맨 뒤에 놓는 게 원칙이지만 부가적인 정보로 뒤에 위치시키지 않고 문장을 맨 앞으로 이동시켜서 글의 주제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라면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이런 것을 주제와 선행이라고 얘기해요. her sister I quite liked. 그녀의 여동생은 아주 마음에 들었다. 나는 이렇게 되면 내가 주제가 되겠지만 그녀의 여동생은 목적어를 주어의 앞자리로 보러서 글의 주제임을 나타내고 주제와 선행을 시키는 거예요. selfish he is not. 이기적인 거 걔는 아니지. he is not. 그는 주제가 되는 거고 이기적인 게 주제가 되는 거죠. he, she said that she would invite them and invite them she did죠. 그녀는 초청하겠다고 했고 초청을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원래 invited them이죠. 초청하겠다고 invite them. invite, invite 두 번 쓰는 게 보기 흉하죠. 문제기. she did invite, did로 묶어낸 다음에 invite them을 앞으로 보내면 invite them, she did. 이렇게 동사구를 선행화 시키는 거예요. kim, it was who did most of the. 그 일을 kim으로 말하면 그 일의 대부분을 한 사람이야. 원래는 it was kim 강조 구문이죠. 그래서 이 강조 구문의 포커스를 다시 주제와 선행을 시켜서 맨 앞으로 보내는 거죠. 리즈, her sister didn't appeal to me, but her sister, I like to quite. 이렇게 her sister를 앞으로 쓴 것은 원래 이렇게 쭉 쓰게 되면 리즈와 내가 주제가 되는 거죠. 주제가 두 개인데 그녀 자체와 그녀의 여동생을 대조시키기 위해서 her sister, I quite right. 이렇게 쓰는 거예요. 대조시키고 있는 거죠. 자, 이것도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글 쓴 사람이. 아무튼 the majority didn't like being seen with 기자들하고 심지어 목격되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다수는. 그리고 당신은 조심해야 될 것이다. 좋아하는, 싫어하는데 이건 좋아하는 소수. 여기서도 the few that did를 앞으로 프론팅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글의 주제가 다수와 그리고 소수가 두 개의 주제가 돼서 좋은 거예요. majority, you, 그럼 다수, 당신 이렇게 두 개의 주제가 돼서 엉성한 흐름의 문장이 되죠. the few that did를 주어 앞으로 주제와 선행을 시켜서 the majority와 the few that을 주제로 대조시켜야 하는 거죠. 여기서 did는 대조동사로 did만 쓰면 원형이야 반복되는 건 생략되는 거죠. 더 법은, he, gas의 목적어제리가 빠졌죠. 아, 더 법은, he 나왔죠. 여기 뒤에 뭐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nothing more than, for가 빠졌죠. for, 흔히 생략될 수도 있는 거죠. nothing more than a slap on the hand, 손에 슬쩍한 데 맞는 것, 손목을, 손을 슬쩍한 데 맞는 것만으로 그는 그 법은으로 말하자면은 주고받았다 이런 거죠. in the light of it, 다른 모든 것의 관점에서 nobody gives a shit about it, shat about it. 옛날에 give a shit이라는 적혀있는 셔츠를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give a shit은 give a shit이죠. shat이라고 발음하면 give a shit, shit보다는 shat으로 발음해요. 아이를 애에 가깝게 말하죠. 신경을,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I don't give a shit, 난 신경 쓰지 않는다 이 뜻이죠. 총으로 말하면 all, 모두가 등록이 되고 세금도 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더 법은이 여기 있는 건데 앞으로 끄집어낸 거죠. 주제와 선행을 시킨 거고 법은 위스키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에스포드건스는 명시적으로 띔을 유도하는 거예요. 총기들의 말에 관해 얘기하자면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죠. 쭉 다시 올라갑시다. 쭉 다시 올라가서 본문 해석을 하죠. 자, 한참 올라가네요. 글을 읽어봐야죠. 택시 운전사는 하이아트 아크로스 덜리버 강 건너에 티리빈지 건너편에 있는 하이아트 호텔에 들여 I couldn't check in. 3시까지는 check in하지 않았다. So I left my bag을 벨맨에게 주고 went to the payphone으로 가서 after pumbling with 전화번호를 주셔서 I called the number of 시카고 폴리시 디파먼트 area three violent crimes 부서인 3가지 범죄에 대한 시카고 경찰의 부서의 전화번호를 찾아서 ask for detective 로렌스 워싱턴을 찾았다. 그가 답변을 했을 때 I hung up couldn't go. I just wanted to. 그저 나는 장소를 왔기를 알아서 make sure he was there. 거기에 있는지를 알기를 원했던 것이다. my experience with cops, 잡스에 대한 내 경험은 기자로서의 경험, always been not to make a point 약속을 잡지 말라는 것이다. 약속을 잡으면 all you were doing, 당신이 하는 것은 giving a specific place, 피할 수 있는 장소와 피할 수 있는 정확한 시간을 주는 것이다. most didn't like, 대부분의 기자들은 talking to reporters, 기자들은 대부분의 경찰들은 기자들과 얘기하는 것을 싫어한다. 다수는 didn't like even being seen with 기자와 목격되는 것도 싫어한다. 목격되는 것을 좋아하는 몇 사람들은 had to be cautious of, be cautious of의 앞으로 프론팅을 시킨 거죠. so you had to sneak up on them. 스니커를 신 듯이 몰래 다가가야 된다. 이것은 게임이다. I'm listening, 듣고 있어라고 말했다. says he was into World War II. 말하되어 2차 대전에 지랄 참가했다고요. 그리고 collected, 그가 다니면서 수집했다는데요. like his character, 법은 통과 마찬가지로 which came from a district in Kentucky의 증류소에서 온 거죠. that went 폐쇄된, five years ago. 법은 그는 for nothing more than a slap on the hand, 손을 탁 치는 정도의 볼만 받고 그가 얻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관점에서 nobody, 누구도 gives a shit about it. 그거에 걱정을 하지 않았고 총기로 말하면 모든 게 등록이 됐고 he has paid 세금도 냈대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는 깨끗하지만 이 술 취한 워싱턴의 조사관은 has a notion that 스파크의 비밀스러운 일은 무기를 반카스로 집단의 사우스 프로이드에게 판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다. 이런 거죠. 다 했습니다. 긴 거지만 빠르게 해석을 해봤죠. 여러분이 뭐 너무 제가 빠르게 해석을 한다고 좀 뭐 어려운 분도 있었던데 그럼 다시 들어보면 돼요. 다시 들어보면 힘들면 다시 들어보는 거고 안 되면 블로그로 와서 읽어보는 수도 있죠. 블로그에는 천천히 여러분이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소리는 없지만 글이 다 나와 있는 거죠. 쭉 내려가고 비커셔스 스니크업 케그 법은 부르봉 왕조에서 와서 보수적인 사람이 돼요. 디지털이 증류서 기버샷 낫 기버샷 아동 기버샷 기버샷 이렇게 쓰이는 거죠. 여기서 노바디로 되는 거죠. 비커스 내부의 수사 의문이에요. 각 투치한 거 카푸드 폐허가 된 망가진 폐허가 되다 이런 거죠. 원래 브로아가 픽 뭐 어쩌고저쩌고 넘어갑니다. 슬랩 언더 루이스트가 온건하고 여기서 본문에서는 핸드가 됐지만 원래는 손목을 탁 치는 데서 온 거죠. 빌리 트라이트 클레반 아나 더 쿠키 쿠키 하나를 더시 잡으라다 히가 슬랩 언더 루이스트 손목을 탁 맞았다. 빌리 헬스 빈 나트 스쿨 매니 타임 그렇게 많이 그렇게 많이 학교를 늦진 않았다. so just give him a 슬랩 언더 손목이나 게으른 거에 대해서 손목이나 한 대 칩시다. most people 분노했다. 아웃라이즈드 회사가 only received a 슬랩 언더 리스트 손목을 맞았다. after breaking so many regulations 그렇게 많은 규정을 위하여 대해서도 he should be in jail 깜빵에 있을 거다. 그 한 짓 때문에 he got off 근데 그는 got off just a 슬랩 가벼운 질책만 받고 넘어간 거죠. I knew that I deserve 슬랩 언더 이렇게 손이 대신 나오는 수도 있어. 손에 한 대를 맞는 거 바탕하고 I thought he gave me one 그건 가깝게 한 대 때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가벼운 구지락만 받고 for가 생략될 길이가 기니까 for가 생략될 수 있다는 거 이거 좀 어렵죠. 생략된 거 for가 길이가 길면 for는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이것도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려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주제와 선행 주제와 선행 주제를 만드는 거 주제와 선행 이거 잘하셔도 됩니다.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